안녕하세요. 분홍빛 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제가 키핑하고 있는 농원에 판매하고 있는 예쁜 다육이들이 있어서 잠시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. 이 아이는 실루엣이랍니다. 실루엣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지금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.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. 우리 이웃님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? 웨스트 레인보우랍니다. 그리고 휴밀리스. 우유 빛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. 휴밀리스랍니다. 너무 예쁘네요. 매직 매직 잼 골드. 노란 로제트가 완전히 꽃처럼 예쁩니다. 노란색 진짜 얼굴이 정말 예쁘네요. 미니벨금. 미니벨금이랍니다. 미니벨금도 진짜 예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로찌. 로찌랍니다. 라올하고 비슷하면서도 라올은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고 로찌는 노르서름하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. 로찌랍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브랭크 철하. 브랭크 철하랍니다. 지금 색감이 많이 예쁘죠? 그리고 올리버. 올리버랍니다. 올리버. 멜로우 옐로우. 지난번에 제가 샀을 때보다 지금 물이 더 예쁘게 많이 들었네요. 멜로우 옐로우랍니다. 너무 예쁘죠? 얼굴 생김새가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부용. 부용은 물이 들면 참 예쁘죠? 지금도 예쁘네요. 입장 테두리가 빨갛게 정말 예쁘네요. 이 아이는 라조야. 라조야. 이 아이는 환엽속록이랍니다. 환엽속록. 예쁘게 생겼죠? 예쁩니다. 루돌프.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네요. 루돌프랍니다. 이 아이는 아마빌레. 아마빌레. 예쁘죠? 모두 뭐 하나도 안 예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전부 다 예쁩니다. 수연입니다. 이 아이는 수연. 한몸 군샘 같습니다. 루쩌. 아우 예쁩니다. 예쁘죠? 루쩌. 그리고 라울 대품입니다. 큼직하게 라울. 오우 큽니다. 큼직하게 예쁘네요. 그리고 아메치스. 입장이 통통한 게 너무 예쁘네요. 아우 예뻐라. 아우 예뻐라. 리틀잼. 리틀잼. 음 예뻐라. 예쁘죠? 리틀잼입니다. 이 아이는 블루 스프라이즈. 얼굴이 로제트 하나가 큼직하게 생겼답니다. 블루 스프라이즈. 핑크 팁스. 핑크 팁스. 음 예뻐네요. 쓴버스트. 쓴버스트랍니다. 나름대로 또 초록도 예쁘죠? 이 아이는 라피네. 라피네도 얼굴 하나가 꽤 큽니다. 보르투나. 음 보르투나. 보르투나도 예쁘네요. 이렇게. 이 아이는 포토신화. 어째 보니까 온솔로우 같은데 포토신화랍니다. 포토신화. 그리고 이 아이는 립살리스 트리고나라는 아인데 잎 끝에 이런 열매가 막 이렇게 달렸네요. 신기해서 찍어봅니다. 공기정화 식물이거든요. 립살리스 트리고나. 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대품들입니다. 모두 로밍. 음 예뻡니다. 철화. 완전히 무건둥이 애들이거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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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지금 많이 폈거든요. 꽃이 너무 예쁘죠. 핑크색으로 이렇게 별 모양 꽃이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꽃이 지금 완전히 만발해가지고 꽃이 너무 예쁘게 뭐 염자 전체에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. 이 아이는 8년 됐다고 그래요. 8년 됐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폈답니다. 음. 정말 예쁘죠. 저는 일본 염자만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일반 염자라고 그럽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옆에 또 조금 작은 아이인데 꽃이 이 아이는 꽃이 더 많이 이렇게 달렸어요. 오. 진짜 예쁘죠. 음. 염자 꽃이 이렇게 진짜 피는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.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고로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. 오. 너무 예쁘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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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쁩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